한글자막 by 한효정 세기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 여성 주한미국 대사인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부임했습니다 두 개의 verdade 30년 만에 주한미국 대사로 다시 오니까 가슴이 정말 which Mandia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대사가 충남 예산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대사의 한국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일 속에서 새로운 느낌으로 거듭납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 국악공연이 열린 곳은 다름 아닌 주한 미대사관죠. 이번 공연은 한국과 남다른 인연을 가진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의 한국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이름 심은경 그리고 가을밤의 매력에 푹 빠진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인의... 여러 국내에서의 문화시장에 대해 공유해서의 문화시장에 대한 배달이 좋았습니다. 모든 국내의 문화시장에 대해 나는 이 문화시장에 대해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주셔서 아주 놀랄альную recipe입니다. 12시 1989 году을 일어난 자세운 kono과의 유학시장에 대해 lieutenant 원피소드 전화시장합니다. 흥르르스의 존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세종대왕 동선 체막식을 추가합니다.